여보세요 대기하시고 뒤에 갈라있다니까 알아서 조심하세요 18이요 네 확인했습니다 천천히 대기할게요 먼저 안 들어갈 거야 뒤로 한 번 쭉 빠질게요 선생님들 뒤로 한 번 쭉 빠질게요 탱커분은 디펜스 탱커분은 거기 서있으시고 탱커분들 앞에 계시고 저보다 뒤로 가세요 저보다 뒤로 가세요 저보다 뒤로 가세요 저보다 뒤로 가세요 대기대기 좀더 빠질게요 좀더 빠질게 더 뒤로 저보다 뒤에 계세요 그냥 오지마 오지마 탱커만 탱커분들 살짝 앞으로 와보세요 탱커분들 지금 어떤 식으로 할거냐면 1,2파티 나눠서 할건데 일단은 현재는 탱커분들만 페이크 잉기지로 한 번 하고 저희가 상대방이 들어올 때 카운터 잉기지를 벌거에요 지금 탱커분들만 지금 1파티 탱커분들만 지금 애니로 지금 5 4 3 3 2 1 다시 대기 다시 대기 다시 백 다시 백 다시 백 다시 백 다시 백 다시 백 말씀드렸어요 탱커분들 탱커분들 쿨 몇쪼 탱커분들 쿨 몇쪼 탱커분들 쿨 몇쪼 3 2 1 얇게 얇게 치세요 얇게 지금 3 2 1 다시 백 다시 백 다시 백 2파티 2파티 지금 준비하세요 2파티 지금 준비하세요 2파티 지금 5 4 3 2 1 2파티 2파티 잉게이지 2파티 잉게이지 지금 3 2 1 다시 백 상대 못 넘어오게 막아야돼 이거 못 넘어오게 막아야돼 말씀드렸어요 디펜스 해주시고 다시 백 앞라인 힐업해줘 앞에 힐업해줘 앞에 힐업해줘 다시 백 쭉 빠져요 쭉 빠져 말씀드렸어요 쭉 빠져 쭉 빠져 잘했어 지금 다시 1파티 준비하시고 1파티 쿨 돌았죠 네네 돌았습니다 얇게 지금 애니로 지금 5 4 3 2 1 다시 백 다시 백 다시 백 앞에 살려줘야돼 끌려갔어 주안님 살려줘 앞에 살려주고 앞에 살려주고 더 백 더 백 우리 뭉친다 뭉친다 다시 백 끌려간 사람 없죠 끌려오면 말해줘야돼 대기대기대기 여기 뒤로 한번 쭉 빠지시죠 뒤로 또 쭉 뒤로 한번 쭉 빠질게요 상대 레벨 늘면 바로 말씀해주세요 뭐야 12레벨 됐네 조금 더 뺄게요 저보다 뒤로 백 저보다 뒤로 백 말씀드렸어요 저보다 뒤로 백 저보다 뒤로 백 저보다 뒤로 백 아니 저희 한번 쭉 빠질께 한번 쭉 빠질께 오면 말해줘 오면 말해줘 오면 말해줘 자 지금 2파티만 2파티만 지금 애니로 약해 지금 5 4 3 2 1 약해 지금 3 2 1 다시 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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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살려줘야돼 앞에 살려줘야돼 잘 갉아먹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요 지금 1파티 살짝 와봐 1파티 살짝 와봐 1파티 살짝 와봐 지금 애니로 지금 5 4 3 2 1 깊게 들어와 깊게 들어와 깊게 나이스 지금 쭉 밀어 쭉 밀어 쭉 밀어 다 밀고 들어와 다 밀고 들어와 다 밀고 들어와 2파티 이제 쿨 돌았을거야 2파티 지금 준비하시고 2파티 지금 5 4 3 2 1 지금 여기 이스 쪽에 이스 쪽에 밀고 들어와 밀고 들어와 밀고 들어와 밀고 들어와 괜찮아 그냥 밀고 들어와 밀고 들어와 지금 1파티 이제 준비하시고 쭉 밀어 쭉 밀어 1파티도 쿨 돌았을거야 1파티 지금 홀딩해줘 1 홀딩해줘 엔쪽으로 지금 5, 4, 3, 2, 1 여기 초코자리 여기 여기 빅클랩 제발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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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쭉 밀게요 갱할게 조심하시고 조심하시고 말씀드렸어요 갱할게요 갱할게 너무 뭉친다 조심해야지 상대 근딜 많은데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2파티 2파티 준비하시고 2파티 지금 애들 다 잡고 나이스 나이스 2파티 쭉 올라오세요 2파티 2파티 쭉 올라와 아 이거 갱할게 갱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아 그 아 너무 죄송합니다 어? 이게 뭐야? 잡으세요 아 초코스 너무 많이 죽였다 마운트업 하시고